스탠바이 미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불러 한 송이 장미를 사고 싶어진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안녕하세요. LG생활건강 나나스비 모델인 세연입니다. 이번에 나나스비 샤이니 BB크림이 나와서요. 샤이니 분들과 함께 순정만화 컨셉으로 CF를 찍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여서 저도 기대되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나는 샤이니입니다. 네, 저희가 CF 촬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TV 광고인데요. 여기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오늘 컨셉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청소년의 희롱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폐를 다루는 그런 러브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랗고 깨끗한 교복도 입었고 저희가 굉장히 뭐랄까요? 샤방샤방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 바라보는 게 아직도 내 마음 몰라 그대는 그대를 사랑해 Together make it love Forever making your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e it love Forever making your smile 이제 내 손을 내 손을 잡아 스탠바이 미 나를 바라봐줘 사랑은 모르지만 스탠바이 미 나를 지켜봐줘 아직 사랑이 서툰 것 같아 스탠바이 미